오늘은 영광신문의 최종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안녕하세요. 최종진 기자입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저희도 만나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오늘 초시간이신데 좀 긴장되십니까? 어떠십니까? 네, 엄청 조금 떨립니다. 네, 영광의 소식들 앞으로 너무 잘 전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부터 만나볼까요? 네, 영광은 다시 선거전으로 돌입했습니다. 민선 8기 군정을 이끌었던 강종만 군수가 지난 5월 17일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면서 군수직을 상실한 내용으로 첫 소식을 시작합니다. 강종만 군수가, 전 군수가 됐습니다만 이제 2022년도에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됐거든요. 지지를 받아서 됐는데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하게 지금 상황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군수선거를 앞두고 조카 선자뻘인 지역 언론사 기자 A씨에게 명절 선물용 과일 세트를 사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인데요. A씨가 이 사건을 고발을 했는데 1심 법원은 벌금 200만 원, 항소심은 기각됐죠. 이후 A씨가 상대 후보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거짓 증언을 했다며 검찰의 자수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강종 군수는 A씨를 위중죄로 고발하고 수사 결과를 기다려달라 주장했지만 대부분은 벌금 200만 원인 원심 판결을 확정해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강종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06년 민선 4기 선거에 당선된 강종 군수는 6개월 만에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2008년 3월 증역 5년이 확정돼 불명에 퇴임했는데요. 당시 강종 군수는 함정 교사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고 법원도 일부 인정은 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사실 때문에 군수직을 잃었습니다. 이후 선거 출마 제안이 해제되자 16년 만에 2년 전 민선 8기 선거에 나와 두 번째 당선된 건데요.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 반응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강종 군수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어떤 입장을 냈습니까? 네, 일단 지지자들은 위중 수사를 통해 명예회복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두 차례나 군수직을 잃은 것은 자성해야 한다는 반응입니다. 강종 군수도 살해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군정 공백과 혼란을 주어 죄송하다. 모든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거법 사건은 군수직 상실로 종결이 됐지만 위중 사건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광군의 군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네요. 그럼 앞으로 영광군의 군정은 부분수 체제로 운영이 되나요? 네, 김정섭 부군수가 군수 권한을 대행하고요. 오늘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현재 10여 명의 후보들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국민들의 상처를 좀 받았을 것 같은데 또 올해 또 국제국지관 영광에 지금 치러져야 될 또 행사들도 또 여러 가지 또 시책들도 있을 때 군책들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떻게든 잘 꾸려나가시길 바라겠고 새로 임명되는 또 뽑히는 군수는 좀 일에 매진하는 제대로 된 인물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 17일, 18일에 광주 성정역 내에서 영광군 홍보부스를 운영하고요. 24일, 25일도 합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영광군이 2024 영광 방문회의를 맞아서 방문객 천만 명 시대를 목표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영광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굴비 그렇죠, 굴비도 떠오르고 백수해안도로도 떠오르고요. 불갑사 그렇죠. 그렇죠. 영광에는 구경, 구품, 구미 그 중에 대표적인 볼거리와 먹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인데요. 나머지는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직접 오셔서 구경하시고 맛도 보시는 게 될까 합니다. 영광은 시청자분들도 정말 자주자주 들르는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 영광 방문회 해라면 또 그에 맞는 어떤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네, 모바일 스탬프 챌린지 투어도 있고 시티투어, 체험 체류형 예행 경비 지원 사업 영광에서 한 달 살기 숙박을 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이벤트는 물론이고 유료 관광지 입장료, 체험료를 50%씩 할인해 주고요. 특산품 이벤트 할인 이게 제일 중요한 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영광 방문 검색하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2014년 영광 방문회 해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조금 안 가볼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일부러라도 좀 가봤으면 좋겠고 가면 좋은 날짜도 있을 것 같고 이때쯤 오세요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추천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좋은 날짜를 추천할까요? 네네네 음력으로 5월 5일이 단원 날인데요. 단원은 설날 추석 한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이었습니다. 특히 영광굴비 등 업이 주로 주를 이뤘던 법성포는 인의산 신에게 무사한 영을 기원한 제를 올리고 바다에는 만선을 기원한 용황제를 올립니다. 조선 중기부터 시작한 이 역사가 벌써 500여 년입니다. 이렇듯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법성포 단호제가 올해는 바람 따라, 풍류 따라 주제로 오는 6월 7일부터 10일 월요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몇 가지 좀 찾아봤더니 난장특위라든가 숲쟁이 전국 국악 경연대회 용황제도 있고 선유돌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또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재전 민속 행사를 비롯해서 단호장사, 시름대회도 있고요. 단호학생예술제, 단문화 및 청소년 페스티벌 등이 열리는데요. 이 중에서 학생예술제는 저희 영광신문이 20년 넘게 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사당패 줄타기, 창포머리감기, 그네뛰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해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기자님이 추천하는 프로그램 혹은 법성포 단호제를 잘 즐길 수 있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법성포를 찾으신다면 당연히 먹거리가 1번이죠. 법성포에 오시면 굴비거리가 있는데 둘러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영광방문회 때까지 잘 활용하시면 영광굴비를 더 저렴한 가격에 드시고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광방문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셨습니다. 최종진 기자와 함께했고요. 영광신문의 최종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모든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